일본과 같은 그런 빈집보다는 당장의 앞으로 닥칠 문제는 빈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50%, 70% LTV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80년대 중후반에는 130%, 140% 이렇게죠. 한 1년 지나니까 LTV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현상이었어요. 일은 아니야. 우리나라 LTV 50% 제한해놨잖아요. 금융기관, 은행들, 악성부채 없어요. 주택관련돼서. 그래서 일본하고 달리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 붕괴되듯이 축축축 떨어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빈집 문제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부동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아마 빈집보다 빈방 문제가 돼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파트 문화 이런 데서 사람들이 방 3개, 4개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그게 이제 빈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는 넓게 비싼 집이 있으면서 사실은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방은 2개 정도 썼는데 4개 방을 책도 집어넣고 가구도 집어넣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고령화가 자기가 나이가 들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빈방이 생겨날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임대를 줄 것인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거 싫다 하면 작은 집으로 옮기든지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요. 이제 빈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 문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교회 지역에 이런 데보다는 중심지역에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서 슬럼 아파트는 생길 거예요. 그거는 한 2, 30년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지나면 생길 텐데요. 일본과 같은 그런 빈집보다는 당장의 앞으로 닥칠 문제는 빈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사람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요. 요즘 아주 제일 작은 초소인 평수가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전에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저 작은 데 왜 들어가냐 하면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기가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인기가 좋아졌거든요. 그건 젊은 사람들의 변화인데 뉴욕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일어났죠. 사실은 이렇게 작은 평수에서 내면 침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서서히 젊은 사람들에게 정착되는 것인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 변화를 안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닥친 문제는 빈방이에요. 방이 두 개가 남는데 내가 지금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임대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서 아마 집에 변화 과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집을 던지고 다른 집으로 갈 것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가구를 분화할 것인지, 뭐 다양하게, 뭐 이런 것들의 일들이 이제부터 조금 일어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빈집의 문제 시골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당연히 생겨요. 뭐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재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짓고 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50년 지난다고 해서 땅값이 안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안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슬럼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앞으로 아파트에서 일어날 일인데요. 그거는 좀 더 시간 걸려요. 당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독주택의 빈집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의 빈방 문제. 이게 주된 문제이고요. 좀 더 시간이 오르면 외곽 지역의 아파트의 슬럼화 문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에서 작은 평수와 큰 평수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요? 조금만은 타이밍을 본다면 우량한 지역이 아주 우량한 지역에 있는 곳은 우리나라도 집값은 꾸준히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는데요. 자기 그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의 핵심 지역에 큰 평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명, 두 명만 살고 있다. 이제 좀 이상 한 명 살아. 주로 여성이 혼자 살거든요. 남자는 먼저 죽기 때문에요. 그러면 빈방 문제가 이제 더 극대화되고 여기에 이런 비싼 집을 살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내가 돈이 충분히 많다면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아직도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고 자녀도 결혼을 시켜야 되고 등등의 문제 때문에 당장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70, 80대만 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마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고 하면 집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작은 곳으로 옮기고 하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내가 뭔가를 타이밍을 위해서 혹은 뭐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서울의 소위 말의 판교 강남 그다음에 그 약가 밑에 이 정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 외 다른 지역 거기에는 또 인구에 따른 집값의 영향을 그에는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이라도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은 타이밍이고요. 근데 중심부에 있는 곳은 여하튼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일본 버블 붕괴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일본의 버블 붕괴는 그 일본의 버블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그거를 수치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실 겁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정도로 충격이 왔다 하면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랬거든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50%, 70% LTV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80년대 중후반에는 130%, 140% 이렇게 줘요. 1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웬만한 사람은 공짜로 다 사는 거예요. 왜냐? 한 1년 지나니까 LTV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꺼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다 악성 부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LTV 50% 제한해놨잖아요. 금융기관 은행들 악성 부채 없어요. 주택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채를 먼저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가 자산가치보다 높아져서 또 두 개를 청산하고 하는 이런 악성의 과정을 밟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달리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 붕괴되듯이 축축축 떨어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 일본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저는 이제 최근에 가계대출도 증가했잖아요. 5조가 증가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한 1년, 2년 이동안에도 쭉 살펴보면 도대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혹은 가계대출로 통하는 돈들이 어디서 도대체 일어나느냐 보면 지금은 일반인에게 약간 확산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정책자금 대출들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특별 대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대출,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출 조건이 좋으니까 청년들은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대출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데이터 보시듯이 집을 누가 사느냐. 30대가 주로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퍼지느냐 그 다음에 지방에까지 퍼지느냐. 저분이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지방에까지 퍼지느냐. 그건 노.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퍼지느냐.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한되어서 지금은 이제 정책자금 대출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아 주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이고 가만히 있어봐 올라가네 해가지고 앞으로 금리도 이제 피크를 쳤네. 이러니까 이제 최근에 막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그 요건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돈을 빌려 놓자 하는 수요가 최근에 생겨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핵심적은 어차피 우량한 부동산의 특징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힘이 강한 게 우량한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여전히 이 추세로 올라오는 추세로 갈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으로 퍼지느냐. 올라온 추세가 안 가니까 외곽으로 퍼질 수가 없죠. 우리가 지방이라든지 강북으로 퍼지려면 이 우량한 지역에 계속 상승세를 타야 돼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80%, 70%, 90%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플랫하든다든지 주변으로까지는 못 퍼지거든요. 여기서 막 1년, 2년 막 올라가면 이제 여기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못 퍼질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고 그것은 우량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당시 부동산 시장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 해결돼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령사회가 오게 되면 이미 제가 고령사회 이런 것들 한 20년 전에 제가 봤던 책들이 세대전쟁 이런 거였습니다. 일종의 제너레이션 컴플렉트이죠. 제너레이션 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할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표면와되느냐 잠재인 있느냐일 따름이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플렉트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 성장을 제외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요. 결국 이해관계가 첨예하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한 직장은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것.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금으로 인해서 복지지출을 이제 충당하는 그리고 복지지출의 수혜자는 이제 고령자인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적당할 때는 자기도 고령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균형이 얼그러졌을 때는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이 해소가 되느냐. 이 고령자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실버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을 하면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서는 이제 불만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간 알지 못하는 충돌이 있게 되고 더더욱이 이제 우려되는 것은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잘못하면은 제로 성장을 오래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거의 붕괴라기보다는 완전히 침체 수준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출생률이 것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못 갖고 침체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막는 것. 그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년 연장과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청년들은 지금 입직할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은 후반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요. 일본이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90년의 저승장기 시기에 프리터 프리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프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을 손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사람 모자란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 점에 대비해서요. 이 사람들의 직장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대기업 같은 경우나 공기업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80, 90이 되었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는 실부 민주주의나 혹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떤 컨플릭트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의 길을 항상 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방향성으로서는 쉽게 말하면 윈윈 게임, 상생의 게임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하부 플랜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큰 부분이 세제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년층은 근로소득세와 그 다음에 법인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대부분 젊은 애들이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담당한다고 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젊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왜냐하면 소비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의 세금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라는 것과 상속세라는 것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는 재산에 대한 것, 하나는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세금인데요. 지금 중심은 이게 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 세월이 오르면 이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고 이 사람의 숫자는 많아집니다. 그러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제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재산을 감과상각시키는 것입니다. 감과상각을 조금 시켜가지고 여기서도 플로우가 좀 나오게 해줘야 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세금을 왕창 때리느냐 아니면은 평소에 세금을 조금씩 조금씩 때려가느냐. 그게 재산세. 재산세는 평소에 세금을 조금 조금씩 거둬들이는 것이고 대신 상속세율은 낮춰버려 조금 낮추고. 이런 것들에 여러 전반적인 세제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재산을 많이 가진 고령층의 숫자가 적을 때하고요. 이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때하고는 세금 체계를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해당되는 세금과 그 다음에 이제 재산에 해당되는 세금. 이 부분에 세금 체계를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꾸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바꾸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맞습니다. 다른 어떤 신중국보다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이거든요.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치운 게 있습니다. 그 치운 게 치열한 경쟁입니다. 안 그러면은 후진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유일하게 한 나라로서. 그런 나라가 된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 말은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조업도 잘 갖추고 있고요.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내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지만은 또 한편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제 꽤 선진국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되었을 때도 그걸 지원해 줄 힘이 있게 되고, 고령자들 같은 경우 노후가 불안할 때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거나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래도 상당히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춘 것은 제가 보기로는 제2세대가 60년생은 1인당 GDP가 79달러에 태어났어요. 지금 3만 5천 달러입니다. 이 세대를 다 겪어본, 모든 변화를 겪어본 입장에서 생각 본다면은 정말 이거는 기적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노후준비, 자산관리, 이것은 주어진 시스템대로 이렇게 제도대로 충실히 하시면은 충분히 되실 거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 나중에 사람 모자랍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지금 50대, 60대 조기퇴직, 그거 안 바라보셔도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때는 언제 나이가 40대고 하면은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임원분이 야 그럼 모두 임원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20년 지나서 노동시장에 들어온다. 큰 값입니다. 사람이 젊은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래의 변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플래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분 같은 경우 건강, 전문 지식, 나에 대한 투자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 내가 오래오래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의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합니다. 병도 잘 걸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지식. 의사만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 있는 사람도 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전문성을 깊고 깊게 해서 가지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